네, 지금은 이제 수특 영어 13강이고요. 여기 있는 걸 가서 보죠. 올드워가 있으니까 뒤에 접속사, 얘는 지금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있겠죠? 커먼 센스니까 상식적인 지식이에요. 얘는 아마 가질 수 있어요. 메리트니까 스트렝스라고 바꿔 써도 되겠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상식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not the list가 있어요. not the list는 여기다가 좀 적어드리면 not the list는 막대한 이라고도 하나 쓰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뭘로 쓰이냐면 조금도 없다 라고 쓰이게 돼요. 자,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위치의 선행사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요 놈이죠. 그러면 약점에 막대한 것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점의 가장 많은 부분은 대절이야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itself, 제기대명사가 들어가서 그 자체가 스스로가 모순적이라는 거죠. contradicting가 모순적인,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듣죠? 접속사 됐이에요. who are similar. 유사한 사람들이 like one another. one another은 얘랑 같은 말이죠.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좋아한다는 거죠. 즉 얘는 무슨 말이냐면 동사, 주어죠. 여기서 어는 same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깃털의 새들은 같이 모인다는 거죠. 유상종. 그러나 또한 듣죠. we, but, we, also, here,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접속사 됐일, 접속사 됐이가 되겠죠. 또한, dissimilar. 같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좋아한다는 거죠. 서로 서로. one another, each other.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보다 약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말을 쓴 거죠. opposite,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attract, 서로 서로 끌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리고 끌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요. that, yeah, 라고 접속사 됐이고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겠죠. 그룹 외우로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는 거죠. 비동사에 걸려서 와이저, 비동사에 걸려서 스마트할, 비교급이니까 대니 있고요. 개인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두 사람은 한 명 보다 더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 그러나 또한 이야기를 듣죠. but, we are also told that 얘가 접속사 that 1, 접속사 that 2가 되겠죠. 그룹으로 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inevitable 어쩔 수 없이 절대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poor poor poor은 나쁜 가난한 불쌍한 나쁜 대신에 서투른 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cook 요리사들이 있으면 spoil 망쳐요. 솟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요리사들이 있으면 솟을 엎게 됩니다. 라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의 속담이죠. 그러면 it's of가 있어요. of부터 여기 statement까지 가로치고요. 여기에는 이러한 모순적인 이야기가 있죠. 즉, 유유상종 다른 사람들이 끌린다. 이거 하나 또 한 가지 배째장도 말뜨면 낫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간다. 이러한 것들 각각은 hold true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hold true는 진실이다.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유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분명한 말 진술이 없으면 스테이트먼트는 스테이트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는 말하다 진술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상태라는 명사로 쓰이고요. 말하다 진술하다 해서 여기서 스테이트먼트 하면 얘가 말 진술이라고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분명한 말이 없으면 여기서 클리어는 형용사로 써서 얘가 예랑 같은 말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부에 걸리는 거죠. 간잡음은 그래서 명사절로 쓰이는 거죠. 이러한 각각의 이런 말들이 언제 적용되어야 되는지 when, they 이런 말들이 언제 do not apply죠. 언제 적용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으면 애포리즘이에요. 여기 격언, 격구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는 뭐냐면 간략하게 간략한 재치있는 말로 조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음 조언이나 충고를 줄 수 있는 조언, 진실 충고를 줄 수 있는 말들을 다 애포리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쓰인 것은 이렇게 보셔도 되죠. 격언 격언 여기를 좀 다시 한번 적을까요? 또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saying 이라고 보셔도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여야 될지 잘 모른다면 이런 것들은 주게 돼요. little이 있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little은 셀 수 없는 거죠. a little much 그러니까 얘네 다음에는 얘네는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해 주고요.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가 오면 되죠. few a few many 는 복수 명사가 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little insight insight insight는 통찰력 understanding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 이해를 주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통찰력을 주지 않습니다. 목적어의 부정이 있으니까 부정이 있으니까 동사를 부정하면 되겠죠. that is why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heavily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이유가 되죠. depend on 이에요. 무엇에 의존하다? 격언에 의존하는 이유가 됩니다. 뭐 할 때마다 우리가 face 직면하다 어려움과 당면한 문제 여러가지 도전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의 복수형 라이브스죠. 우리의 삶의 긴 여행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이러한 격언에 우리는 많이 의존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에퍼리즘은 뭐냐면 제공해 주죠. 훨씬 덜 비교국 강조죠. 훨씬 덜 우리에게 지침을 주게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관계부사로 설명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것이죠. 앞에 있는 situation을 설명해 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결정을 할 그럴 상황에서 교훈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분사 구문이죠. facing a choice 어떤 선택을 어떤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얘가 인텔 수반하다 위험을 수반해 위험일 위험을 이끄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의문사죠. 동사 주어 물음표 의문문이에요. 그럼 어떤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지침 자 여기다가 앞에 있는 바로 하면 얘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얘로 보셔도 되죠. 에포리즘 어떤 속담을 우리는 사용해야만 하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부수적인 설명 모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얘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이렇게 줄여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조심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이죠. 되겠죠? 우선은 여기서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봤을 때는 1번 앞까지의 내용들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정답을 보도록 하죠. 그럼 가서 보자. 자 그러면 일반적인 지식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약점들 중에 막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듣죠. 즉 유유상정이라는 말을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또 듣냐면 그룹이 한 개인들보다 각자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배트장도 맞으면 낫다구요. 또한 우리는 그룹 일은 그룹으로 하는 일은 나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즉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순적인 말 각각은 보면 특정한 상황에서는 진실되고 맞을 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 그것들이 적용되고 언제 적용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말이 없으면 이러한 이러한 격언들은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 어떠한 통찰력 이해도 지식도 제공해 주지 않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격언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어려움과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했을 때마다 이러한 속담에 많이 의존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훨씬 덜 훨씬 우리한테 교훈 지침을 주지 않죠. 우리가 선택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때요. 여기에는 디스전이랑 여기는 초이스랑 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이용해야만 할까요?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라는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후회하느니 조심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따라야 될까요? 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속담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큰 단점이 이거라는 거죠. 스스로 모순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 얘네처럼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2번에 잘 나타나 있죠. 얘는 아무런 톡철력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인생에 도움이 된다니까 얘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얘네는 또 우리한테 지침도 주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여기 있는 거를 잘 봐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잘 봐주시고 여기서 연결사 연결사를 다르게 좀 표시를 할게요. For example 이거 좀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있는 속담뜻을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뜻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but 다음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요. but 그리고 여기서 for example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요. 간접음은 이렇게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가장 간략하게 간략하게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의문문으로 쓰였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의문문으로 쓰였구나. 자 이제 1번이고요. 여기는 가서 볼게요. 영화나 만화는 종종 주어 1 주어 2 포트레인은 묘사하다 설명하다 라는 거죠. 동그라미 S 여기는 과학자들을 혼자 있는 사람들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혼자 있는 사람들이냐면 흰색 실험실 코트를 입고 있고요. 일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고요. 또 얘도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죠. 즉 얘가 뭘 하고 있냐면 일하고 있는 거죠. 고립된 실험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리얼러트니까 현실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부사 형용사 명사 얘가 얘를 꾸며주고요. 얘네는 다 액티브리를 꾸며주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아주 집약적으로 사회적 여러가지 사람들이 같이 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죠. 얘는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죠. 얘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끝이죠. 현실에서 봤을 때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많이 이렇게 적어도 되죠. Constantly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죠. 아주 이런 겁니다.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일을 하게 돼요. 팀으로서 일을 하게 되죠. 즉 여기에서 빈도 부사 얘네는 포함하게 됩니다. 팀이 포함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팀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보스 A&B예요.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팀으로 운영이 돼요. 그리고요.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과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 적어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면 연속적인 계승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성공적인 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구별해 주셔야 되겠고요. 과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주어 진주어 얘가 자동사라고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사 그러면 좋은 좋은 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라고 쓰이니까요. 그러면 조사 결과라는 것은 자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볼게요. 여기서 result 라고만 먼저 가서 볼게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얘는 have no impact 영향이 없을 거예요. until 여기서 shared 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죠. 앞에 있는 result are shared 공유되어지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죠. 되겠죠. not until 이에요. 즉 그 결과가 공유되어져야 걔네는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도 고칠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it is 현재 시제니까 no impact it is no a not not until result are shared that result 결과들은 have impact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여기서 it is 하고 not 이 생략되어지면 문장 맨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not until shared 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치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도치가 될 때는 의므므 어수 루스 이니까 do result have impact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되겠죠? 그러면 조사 결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공동체와 공유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동료들과 동료 집단과 공유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통해서 세미나나 출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요. 그러나 과학적 지식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lead to 무엇으로 이끌어지다 무엇으로 나타나다 이런 게 원인 그래서 이게 결과로 되는 거죠. 여기서 to는 전치사 to고요. resolution 여기서는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문제 해결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unless if not is라는 것은 앞에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번역되어지다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효과적인 공공정책이나 시민들의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if not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 해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in fact 는 in effect 하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조사 논문은 are not published 죠. not 동그라미 until 동그라미 치면 얘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vet 심사하다 라는 말로 쓰이는데 얘가 조사하다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vet이 어떤 말로 쓰이냐면 수의사 라는 말로도 쓰이는 거죠. 동사로 쓰일 때는 심사하다 조사하다 라고 쓰이는 것이고요. 아까 여기 뭐하고 나서야 빌어서 뭐하다 뭐하고 나서야 빌어서 뭐하다라 여기 있는 거 not until 구분이니까 같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papers papers aren't published until they 는 앞에 있는 papers 저게 되겠죠. are bet 조사되어지지 않으면 논문들이 조사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출판된다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쓰면 it is not until 다음에 얘네가 이리로 오면 되고요. that 다음에 papers are published 출간되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주고 얘를 주면 not until 찍 쓰고요. 여기 있는 게 도취되는데 의므믄 어순이니까 비동사가 먼저 앞으로 오면 되겠죠. are papers published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요거 두개 때문이에요. 자 잘 보시면 되고요. 자 누구에 의해서 조사 동료들로부터 조사받지 않으면 조사받고 나서야 출판이 될 수 있습니다. in 전치사에 대해서 what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셔야 될게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고요. 전치사 다음에 what이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주어가 없는 거죠. 불리는 거예요. 뭐라고 불리는 거? 동료 동료 평가 가정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그러한 동료들이 peer 동료 검사 동료들에 의해서 자세하게 조사받지 않으면 조사받고 나서야 그게 출간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밑줄을 칠게요. 여기에서 most가 있으면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뭐죠? most half some percent 분수 all 같은 것들은 of 다음에 있는 명사한테 동사를 일치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examples 이거한테 일치시켜서 동사가 얘가 되는 거죠. of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니까 described죠. 그러면 대학생용 과학책 과학교과서 과학교과서에서 설명되어지는 과학적인 조사의 사례들의 대부분은 예를 들면 have been 여기서 have pp 여기다 적을게요. have pp는 주어가 하는 거고요. have been pp는 bpp가 있으니까 주어가 당하는 거죠. 얘네는 모두 출간되어진 거죠. 동료들이 리뷰 평가한 잡지에서 출간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평가한 학술지에서 모두 출간되어진 거죠. 되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 다시 가서 보죠. 영화와 영화와 만화에서 가끔 우리가 보면 걔네들은 과학자라는 것은 흰색 가운을 입고 외단 실험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외톨이를 보통 말을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과학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팀으로 운영되고요. 그 팀은 종종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을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과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조사 결과라는 것은 세미나 출판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료들 동료들의 모임 즉 같은 과학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의 과학적 지식의 전달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효과적인 공공정책이나 시민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사실 연구 논문이라는 것은 동료 평가 가정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여러 동료들이 그 논문들을 심사숙고하게 평가하고 조사하지 조사하고 나서야 그러한 조사 논문들이 출간될 수 있는 것이죠. 대학생들을 위한 과학 서적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과학적 조사는 조사의 대부분의 사라드는 예를 들면 동료들이 평가한 학술지에서 모두 출간되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과학 자들이 하는 일들은 대개 사회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가정이요. 어떤 것까지 실험부터 출간 까지요. 다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3번인데요. 3번은 요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공공정책이나 시민들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의 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정책과 사람들의 의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지식이 표현되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얘는 잘못된 것이고요. 문맥상 맞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를 가서 보실게요. 여기서 요 단어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외톨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게 좋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봐줘야겠죠. 왜냐면 이거니까요. 이렇게 다 바뀌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번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봐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음에 what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4번은 이거니까요. 그리고 5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most of them의 most of them의 명사한테 동사를 일치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have been published 가 중요하구요. 여기서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다음에 described 쓰인 것까지 봐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도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연결사 봐주시고 이거랑 이 표현을 주의해 주시면 되죠. 하나 더 보시면 여기까지요. 되겠죠.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에 가서 보면 면역체계라는 것은 몸이 방어하는 거죠. 무엇에 대항해서 자 여기서 foreign invaders 얘네를 대목한 칠게요. searches는 like 모와 같은 거죠. 박타리와 같은 외부 충립자들의 대항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면역체계는 동사죠. 보호하고요. 보존하는 거죠. 그 신체의 완전함 인테그리티는 통일성 완전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면역체계를 세모라고 하면 면역체계는 do 합니다. 이것을 해요.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is가 되겠죠. 무엇을 하면서 by by에 걸려서 동사니까 developing 그래서 항체를 발달시키면서요. 뭐하기 위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네모칸 치면 되겠죠. 적대적인 침입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러한 면역체계는 시작하는 거죠. 쇠퇴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모한 이후에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쇠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weak 약한 weak은 약하게 하다 약해지다 라는 거죠. 이러한 면역체계의 약화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나이와 관련된 버너러블리티 그러니까 취약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취약성과 예민함과 관련이 있죠. 나이와 관련된 에서 무엇에 따르면 auto-immuncy 요리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가 면역 이라는 말이에요. 노아의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 according to 여기는 투가 전치사의 투고요. 그 시스템은 아마도 면역체계는 아마도 결국에 가서는 become defective죠. defect는 결점 이라는 말이고요. defective 그러니까 결점이 있게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get 다음에 become 다음에 효용사가 있으면 동사로 쓰이는 서술어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may에 걸려서 동사 1 그리고에는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distinguish 에다 동그라미 from 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제는 distinguish 는 tell 하고 바꿀 수 있구요. tell a from b b 에게서 a 를 구별 하다 신체의 자기 자신의 조직을 구별할 수 없어요. 외부 조직에서 자기 자신의 조직을 구별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인간의 조직을 다시 복구 수리하는 것 뭐 이후에 부상 이후에 병에 걸리고 나서 병에 걸렸을 때 부상 이후에 인간의 조직을 복구하는 거 그리고 발달시키는 것이죠. 효과적인 치료를 발달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어율 주어이니까 동사가 되겠구요. 얘는 무엇에 집중이 되는 거냐면 모든 생 뭐라 그럴까요? 모든 의료적인 의료적인 조사의 핵심이 됩니다. 5번 신체는 신체는 그때 시작하게 되죠. 여기서 그때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구별할 수 못하게 되는 그때 자기 자신 신체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돼요. 다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무엇으로요? 증가하는 인스턴스 여기서는 사건이 아니라 발생 나타나는 거죠. 자가 면역 질병 질병의 질병의 발병률이 여기서는 발병률 발생률 발병률 발병률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위드는 함께 동시에 비례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비례하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면역체계는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침입자들의 대항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면역체계는 신체의 안전함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적대적인 침입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체를 발달시키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는 면역체계가 청소년기가 지나면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면역체계의 약화라는 것은 나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취약성 여러가지 병 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이와 관련된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 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화의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 그러한 시스템 면역체계는 결국에 가서는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외부 조직하고 그 신체의 자신의 조직을 구별할 수 없게 되죠. 부상 이후에 그리고 병에 걸린 상태에서 인간의 조직을 복구하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만드는 것은 모든 생화학적 의료 조사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는 그때 뭘 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죠. 어디에서 보여지듯이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가 면역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뜬금없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의 신체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조직을 다시 복구시키고 치료 효과적인 치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료 조사의 핵심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면역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면역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가 있죠? 자가 면역 질병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생기게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된 내용이니까 여기서 3번 어디죠? 4번 얘는 잘못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여기서 가르치는 거 지칭하는 거 구별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it이 무엇인지 this가 무엇인지 알아두면 되겠죠. 되겠죠? 여기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인테그러티라는 단어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있는 표현 한번 여기서 decline 이라는 단어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것은 취약성 나이와 관련된 취약성 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거 이거 하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죠? 그 시스템은 결점이 있게 되고 외부 조직 과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맨 끝 여기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색깔을 바꿔서 해드리면 as suggested as suggested 이 부분 그리고 제기된 명사 들어간 거 그리고 여기서 발생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within은 여기서 비례하여 라고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단어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 문장이 여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이겠죠. 전체적으로 핵심된 문장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가서 보죠. 어떤 화가는 일을 하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니면 후원자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마치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디드 대동사죠. work for 라는 거죠. 일했던 것처럼 요 M이라는 사람한테 일한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there can be there is there 라니까 무엇이 있다니까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인 의사 의사전달이 감정적 의사전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resulting from 이니까 얘가 하는 건데요. 뒤에 있는 게 원인이고요. 여기 있는 게 결과죠.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예술가의 의도죠. 예술가의 의도에서 나오는 감정적 의사전달이 있어요. 뭐하기 위해 만들려고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appreciate 감상하다 제대로 알 수 있고요. 즐기다 누가 그 후원자가 제대로 그것을 알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만들려고 하는 예술가의 의도에서부터 감정적인 의사전달 감정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빈센트 방거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투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빈센트 심지어 빈센트 방거우도 뭐냐면 이 사람은 혼자 살았어요. 그죠? 동사 1 고립되게 살았고요. 동사 2 팔았어요. 근데 목적어가 few가 있죠. 목적어에 few 있으면 a few many는 얘는 셀 수 있으니까 복숭명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그림을 거의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동사 부정이죠. 그림을 거의 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동떨어지고 물건을 판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빈센트 방거우도 신경을 썼다는 거죠. 무엇에 리액션 투 반응에 그의 형제의 반응 무엇에 대한 그 그림이죠. 얘는 빈센트 방거우가 만든 그림에 대한 반응에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톨이 같은 사람들도요. 그림을 팔지도 못 했으면서요. 몇몇 예술가들은 심지어 Take pains L을 써요. 노력을 한다는 거죠. 무엇에 관하여 라는 건데요. 저거를 어떻게 할까 컨서닝 이라는 거고요. 또 한가지 When When It Comes To 이렇게 되는 거죠.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명사나 ing 사람이 들어가면 목적격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구성 과 발표죠. 그들의 작품을 그들이 만든 작품의 구성과 표현에 대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For the benefit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For the sake 그러니까 그 예술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작품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마치 모처럼 이 MR이라는 사람이 매우 Particular About이 있어요. Be Particular About은 무엇에 대해서 까다롭게 구다 엄청 신경을 쓴 것이죠. 그의 그림의 조명에 대해서 엄청 까다롭게 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 돼요. 즉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죠.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면 감정 예술가의 예술가가 느끼는 감정적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판단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축격관계대명사 그것을 바라보는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과 물체와 색깔에 대해서 보면 중요한 사회적 사교적 사회적 차원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끌리게 되니까요. 어떤 것에 여기서 목적격관계대명사 빠져있고요. 파인드에 대한 목적어가 앞에 있는 생수로 빠져있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적 즉 그들이 친숙하다고 바라보는 것에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고요. 전치사 다음에 왓이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사이클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거죠.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있고요. 단순 여기서는 mere는 simple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한 사람들은 친숙한 것에만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화가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뭘 할 거라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가치를 느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의 작품 여기 있는 거 적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ppreciate은 무엇의 가치를 제대로 아이다. 그래서 감상하다 또 한 가지가 감사하다 이렇게 쓰여요. 여기서는 감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작품을요. painters 이렇게 되겠죠. with 정확하게 똑같은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얘네가 뭐냐면 그들 화가의 창조 화가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간 그러한 똑같은 정확하게 똑같은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작품을 감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not a 법이에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죠. 그들은 희망할 수 있죠.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대략적인 거 these는 이러한 것들 즉 똑같은 인식 그러한 감정에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인식과 감정의 어느 정도의 approximation 비슷한 부분 유사성 비슷한 것을 느끼도록 비슷한 것이 일어나도록 희망할 뿐이죠.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화가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어떤 후원자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이 메디시 하고 한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후원자가 제대로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예술가의 의도에서 나와서 어떤 감정적 전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주고 예술가가 만든 것을 보는 사람이 제대로 느끼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혼자 살고 있고요. 그의 인생이 그가 살았을 때 그림을 거의 팔지도 못했던 빈센트 반 고우도 그가 만든 그림에 대해서 그의 형제가 하는 반응에는 대단히 신경을 썼어요. 몇몇 예술가들은 종종 빈더부사죠. 매우 노력을 해요. 그 예술 그들이 만든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작품이 구성되어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에 관해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MR이라는 사람이 그의 그림들에 대한 그의 그림들을 비춰주는 여러가지 조명들에 대해서 매우 까탈스럽게 군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은 사회적 사교적 과정이 돼요. 즉 얘는 뭐냐면 그것을 그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술가의 감정적 판단을 전달하는 걸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대상과 색깔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이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친숙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에 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사회적 차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가들은 화가들은 그들이 그것을 만들 때 들어간 정확하게 똑같은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작품을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감상할 거라 시라고 예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희망하는 거죠. 이런 것과 어느정도 비슷한 것이 나타나기를 희망하고는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들이 있으면 화가들이 느끼는 느낌과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누구냐면 그거를 보는 사람 보는 사람 한테 표현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원자가 되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든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가 보는 사람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잘못된 것은 뭐냐면 4번 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끌리게 된다.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 때문이다.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가서 볼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한 문장은 요거 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사람들한테 그 화가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판단을 전달하는 걸 표현하는 사회적 사교적 사회적 과정 이라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될 거는 음 요거죠? 요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 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빈센트 방구 이야기는 좀 슬픈 거죠. 음 그리고 여기 컨서닝 이라는 단어 뜻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be particular about 이라는 표현 꼼꼼하게 예민하게 굴다 라는 말이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5번에 있는 문장이 이 글 전체의 내용이긴 하죠.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글의 지금 주제문 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되는 문장 또 하나의 그래서 화가들은 정확하게 그렇다고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비슷한 게 나타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이 뜻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for the benefit of 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인 거 care about 신경 쓰자 be particular about 은 예민하게 굴다 대단히 꼼꼼하게 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네 여기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가서 보시죠. 4번은 소금은 역사적으로 so 되시죠? 유럽 에서 이렇게 되겠죠? 얘는 expensive 라고 보셔도 되겠죠? 너무나도 비싸서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해서 소금의 소비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회적 status 계급 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중세시대의 굳건한 단호한 엄격한 위계질서로 그 방식이 있죠. 사람들이 다인 식사하다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죠? 관계의 부사처럼 쓰일 수 있어서 여기 하우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더웨이가 있으니까 더웨이 하우는 못쓰이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생략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어 일 그 다음에 음식이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는 것이죠. 그들이 먹는 음식들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그들의 위치 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치 계급 을 반영하게 돼요. 왕족과 귀족들은 앉아있죠. 높은 테이블에 앉아있습니다. 데이즈니까 상단에 위치해져있는 높은 테이블에 위치되어진 PP죠. 거기에서 앉아있어요. 와일 와일이라는 것은 뭐하는 동안에 라고도 쓰이고 또 또 한가지가 더우라고도 쓰이고요. 또 한가지가 온 디 아더란트 이렇게도 쓰이죠. 한편 반면 반면 그들의 사회적으로 그들의 그 시기에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은 먹게 되죠. 어디에 낮은 테이블 그들보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낮은 장소에서 먹게 되는 것이죠. Among 전치사가 있으니까 주어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얘죠. 얘가 동사죠. 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 디 알렉트 특권 계층 에게 grant 승인 하다 인정 하다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당하니까 PP가 되는 것이고 목적어 없죠. 이 특권 계층 에게 주어진 인정된 특권들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소금에 대한 접근이 있어요. 이 소금은 위치되어져 있죠. PP 어디에 컨테이너에 어디 높은 테이블 높은 곳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컨테이너 용기 안에 있습니다. 그 단어 Soldier Salary라는 그 단어의 기원은 뿌리 원천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라틴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에 당하니까 PP죠. 투 전치사의 투 구역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소금을 주고 소금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라틴어와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표현 사회적인 구별 분류 차별 차별 에 대한 표현은 반영되어지죠. 표현 다음에 표현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Above the salt 소금 위에 즉 이것은 refer to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가 하는 거예요. 높은 계급의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요 Below the salt 그러니까 소금 아래에 표현들 중에 얘가 하나고요. 얘가 두 번째죠.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격관계 등명사 means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means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어떤 거 낮은 계급의 사람을 바라게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고요. 또는 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소금이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소금의 소비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어요. 중세시대에서는 중세시대의 엄격한 위교 질서로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그들의 사회에서의 직위와 직위를 보여주게 되죠. 왕족과 기족들은 높은 곳 높은 연 뭐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높은 자리 상단에 위치되어져 있는 높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어요. 반면에 그들의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은 낮은 테이블 그것보다 낮은 테이블에서 먹게 된 것이죠. 특권계층에게 인정된 특권들 중에서 소금에 대한 접근이 있었고요. 이 소금은 높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높은 테이블 위에 컨테이너 안에 그 용기 안에 놓여져 있는 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권계층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군인하고 급여라는 그 단어의 기원은 소금을 주고 받는다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분류 사회적인 차별을 분명히 드러내어주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소금 위에 있다 즉 이것은 높은 계급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금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낮은 계급의 사람 또 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4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느냐 하면 소르좌하고 셀러리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소금이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의 직위 계급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보시면 이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with its legit hierarchy 라고 되어있었는데 여기서 its'앞에 있는 중세 시대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까지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먹는 방식도 그것도 사회적인 사회에서의 그들의 직위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포지션은 스테이터스 하고 같은 말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포지션 위치한 while 반면에 라는 말로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3번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치된 거 봐주셔야 되는 거죠. 도치된 거랑 그리고 여기서 granted 그리고 여기서 placed 이거 두 개 단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번 문장으로 가서 보면 얘네가 뭐죠? 소셜 디바이드 가 있었다는 거죠. 사회적인 구별 차별 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so that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 costly 가 형용사로 쓰인 거 정말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3번 문장은 도치가 됐으니까 잘 봐주셔야 되는데 granted placed 동사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빈칸 소셜 디바이드로 쓰였다. 요거 빈칸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에는 가서 보시면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으니까 stop ing는 해왔던 것을 멈춘 것이고요. stop to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하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생각하기 위해 작은 부분들 모든 작은 부분들을 생각하기 생각하려고 한다면 주격관계 대명사죠. Any one thing 어떤 한 가지를 메이크업 구성하다 메이크업 이라는 것은 구성하다 사기치다 화장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구성하다 어떤 큰 것을 구성하는 모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너는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for 동안 quite 꽤 라는 거죠. 여기서 봐주셔야 될 거는 quite 은 quiet 은 조용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죠. 거의 무한한 많은 a number of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얘가 지금 선행사죠. 주격관계 대명사 얘네가 영향을 미치고 얘네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든 그 어떤 더 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원자와 더 작은 입자로 까지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는 look like 모처럼 보여요. 여기서 like는 전치사로 쓰였고요. like는 접속사로도 쓰이게 된다는 걸 알아 두시면 되겠죠. 전치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된다.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와도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모처럼 보이냐면 큰 덩어리죠. 금속과 유리로 되어져 있는 큰 덩어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look closure 조금 더 면밀히 본다면 무엇을 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네가 더 어느 쪽에서요. 네가 더 면밀히 들어간다면 From From A to B 큰 것에서 From A to B 어떤 Tiny의 최상급이죠. 더 작은 부분까지 주격관계 대명사 무엇을 구성하는 Make Up 구성하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더 가장 작은 부분까지 네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면밀히 본다면 너는 볼 수 있게 되겠죠. 하우절 명사절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가 정말로 많은 더 작은 부분이 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컴바인은 결합되어진 PPA이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합쳐진 실제로는 많은 작은 것들 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컴퓨터라는 것은 단지 컴퓨터가 아니죠. 그것은 철 유리 플라스틱 나사 스프링 전선 구리 잉크 전기 등등이 있는 거죠. 등등이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신뢰성 복잡성 에너지 문제가 얘가 동사죠. 되었어요.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죠. 어디에? 컴퓨터 디자인 해요. 여기는 없어도 되겠네요. 컴퓨터 디자인 해요. 여기서 B사이드는 Next 무엇의 옆에 라는 말이고요. B사이즈는 게다가 라는 말로 쓰이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인 에디션 투 자 모아 데다가 전통적인 여러가지 수치 특징들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통적인 특징 기준들 모아 같은 비용 면적 성능 과 같은 거에다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 합쳐질 수 있나요? 라는 거죠. To make 더 큰 부분을 위해서 여기 하우절 명사절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주어 동사죠. 그렇게 작은 부분들이 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합쳐지는 방식이 동사 얘가 보호로 쓰이는 거죠. 명사절 메럴은 중요하다 라는 동사로 쓰이는 거죠. 여기 주어가 없고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죠. 그러나 얼마나 자주 여기까지 음운사 동사 주어 얼마나 우리는 시간을 들이나요? 그러한 사실 지시 형용사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해석을 해보죠. 만약에 네가 음 어떤 항라를 구성하는 모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꽤 한참 동안요. 여기서 some은 Constable Significant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어떠한 더 큰 것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즉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 직접 내려갈 수 있냐면 원자와 작은 입자들까지 내려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컴퓨터는 뭐처럼 보이냐면 금속과 유리의 큰 덩어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더 세밀하게 본다면 어디까지 네가 내려갔냐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큰 것 에서부터 컴퓨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부분까지 내려간다면 너는 너는 컴퓨터가 어떤 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많은 더 작은 것들이 합쳐지게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단순히 단지 컴퓨터가 아니죠. 컴퓨터는 금속, 유리, 플라스틱, 나사, 스프링, 전선, 구리, 잉크, 전기 그 이상의 것들이 합쳐진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신뢰성, 적절성, 복잡성, 에너지, 문제들이 컴퓨터 디자인의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어요. 무엇에다가 비용, 면적, 성능 이라는 정통적인 측정 상황들에다가 그러면 이러한 작은 것들이 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쳐지고 더해지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나요?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나요? 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무엇이냐면 작은 것들이 큰 것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다. 예상보다. 작다고 조금의 시간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4번이라는 것을 보면 컴퓨터 디자인에 대해서 고려할 만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고려할 사항이 더 많다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4번이 다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우선은 가장 핵심된 문장은 여기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또 어딨냐면 여기는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거 보시면 Stop to think 이거죠. 하기 위해서 멈춰 쓰는 거예요. 너는 잠시 멈춰봐요. 뭐냐면 어떤 하나의 큰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작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너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 내용이니까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작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요. 그러한 작은 부분들이 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합쳐지는 방식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글에서 하는 말이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예를 드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 분사고문 들어가져 있는 것이고 From A to B 들어가져 있고 요 표현 봐주시면 돼요. 타인의 최상급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우저 들어간 거 봐주시고 Combined PP 형태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표현 하나 봐주시죠.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것들 이라고 할 때 저렇게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쭉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 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6번입니다. 여기 가서 보죠. T라는 사람하고요. 그의 동료들은 동사 발견했어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알게 되었어요. 한 가지 봐주셔야 될 것은 evidence 하고요. proof 같은 것들이 있으면 원래는 추상명사들이 들어가는데 이 단어들도 있으면 뒤에 일반적으로 동격의 death이 들어가서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동격의 death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격의 death 어떤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냐면 뇌라는 것은 be healed 그러니까 뇌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뇌가 치료 받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뇌가 가지고 있는 뇌의 자신의 유연함으로요. 놀랍게도 부사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문장을 다 꾸며줘 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have lost 잃었어요.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스트로크는 한번 휙 저음 인데 병명으로 하면 뇌졸중이에요. 붓질을 한번 함 테니스 체로 한번 휘두름 그런 것들에다 스트로크라고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뇌졸중으로 한쪽 팔을 잃은 사람은 자 여기에서 어 여기다가 제가 네모칸을 했는데 여기 이 팔 손상된 팔을 네모칸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been trained have been pp죠. 자 have pp는 주어가 하는 거고요. have been pp는 주어가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훈련을 받아왔어요. 뭐하도록 그 팔을 사용하는 거죠. 뇌졸중으로 잃은 팔을 사용하도록 다시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by에 걸려서 이게 1이죠. having the good arm restraint 되어오셨는데 have 가 사역의 의미로 사역동사로 쓰이기도 하죠. have 가 사역동사로 쓰이면 목적어 얘가 하면 동사원형이나 ing 목적어가 당하면 pp가 들어가죠. 여기서 지금 restraint pp로 들어가서 좋은 팔 상태가 좋은 팔의 활동을 제한하죠. 그리고는 이게 지금 by에 걸려서 2가 되겠죠. 그리고는 강요해요. 강요해요. 근데 네. 강요되어지는 거죠. by에 걸려서 그래서 원래 말은 false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강요하다 라는 건데요. 강요 받음으로써 어떤 거를 사용하도록 강요 받음으로써 라는 거냐면 앞에 있는 여기 이 사람들이 강요 받아요. 여기 사람들이 강요 받아요. 뭐 하도록요? 분명히 더 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 분명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죽은 팔이죠. 즉 여기 있는 네모 칸으로 하면 되겠죠. 스트로크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팔을 억지로 사용하게 시켜지면서요. 됐죠? 즉 이러한 방식이 즉 뭐냐면 기술이라고 불려요. 뭐라고 불리우냐면 컨스트레인트 인듀스트 강제 유도 운동 치료래요. 이븐 더우는 비록 모이지만 이라고 되어져 있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팔에 대한 뇌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팔 손상된 팔을 통제하는 뇌의 부분이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손상되었지만 강제 운동 치료는 강요하죠. 그 뇌한테 이 손상된 뇌의 손상된 팔을 관장하고 있는 뇌한테 오픈업 새로운 영역을 열라고 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o as to to move 그 죽은 여기서 림은 사지 팔다리가 되죠. 그 죽은 팔을 위해서요. 죽은 팔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즉 다른 말로 해서 여기서 웨일이 들어가서 부사니까 예를 꾸며주는 거죠. 동명사 주어예요. 어떤 것을 잘 배우면 이것은 두뇌력 지력을 덜 필요해요. 낫 뭐가 아니라 더 많은 더 많은 두뇌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만들기 때문이죠. 너의 뇌를 즉 잘 배우게 되면 너의 뇌를 목적어 목적격 보어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4번 유사한 결과가 유사한 게 있어요. 유사한 결과가 얘가 주어 have pp bpp 수동태적 만들어졌어요. 어디에서도 만들어졌냐면 스피치 임패르먼트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언어 장애와 심지어 디렉시아 되어져 있으니까 난독증에서도 잘 이루어지게 돼요. although 마찬가지로 얘가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네. even though 가 있고요. even if 비록 모이지만 though although n의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고요. despite in spite of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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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뒤에 명사 ing 들어가면 되고요. 비록 모이지만 얘랑 구별해야 될 거는 as if 하고요. as though 는 마치 모처럼 이다. 얘네랑 구별해야 된다. 라는 거죠. 비록 이러한 조사는 여전히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하나의 서술어를 쓰일 수 있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서술어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 조사는 여전히 초기 단계예요. 리서치가 여기 있지죠. 그것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괄호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이 mm 이라는 사람은 주어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죠. 접속사 that 두뇌의 유연함 여기서 소유격이니까 형용사고요. 주어는 이거죠. 그 유연함이 정말로 enable 가능케 하다. 여기 아래에다가 적을게요. enable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어떤 뇌로 인한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 노화에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T라는 애 T와 그의 동료들은 이미 아주 강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 뇌가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유연함으로써 스스로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뇌졸중으로 인해서 Because of 라고 바꾸셔도 되겠죠. 뇌졸중으로 인해서 팔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헤브 피피니까 얘가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사용할 수 없게 된 몇몇 사람들은 훈련받을 수 훈련받아왔죠. 그 사용할 수 없는 팔을 사용할 수 다시 사용하도록 훈련받아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그들이 재기능을 하는 그 팔이 있는데 그 팔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키고 억지로 그들한테 사용하라고 한 거죠. 완전히 죽은 이 팔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은 뭐라고 어떤 방법이라고 불리냐면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운동 강제 유도 운동 치료라고요. 운동을 억지로 시킴으로써 그 죽어있는 팔을 다시 살아있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팔 손상된 팔을 관장하고 있던 뇌의 부분들은 손상되어져 있지만 강제 운동 강제 유도 운동 효과는 뇌한테 그 죽어있는 팔 죽어있는 사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분 새로운 세포의 영역을 열라고 다시 작동시키라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죠. 즉 어떤 것을 잘 배워두면 뇌의 지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부분을 덜 필요로 하게 돼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것은 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유사한 결과가 언어장애와 난독 중에서도 나타났죠. 이러한 조사는 여전히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MM이란 사람은 뇌의 이러한 유연함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기능이 없어진 우리의 신체 기관이 있어요. 이 신체 기관을 무엇을 통해서 CI를 통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뇌의 이 부분이라는 거죠. 유연함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쓸모없는 부분은 어디냐면 3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잘 배우면 뇌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잘 배우면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3번은 여기서 필요 없는 문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듯이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단어가 되죠. 요단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을 보시면 뇌는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신의 유연함으로써요. 그리고 여기서 지칭하는 거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손상된 팔이 무엇인지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안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 여기 콜드까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유사한 결과 여기서 similar result에서 similar라는 단어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이 마지막 문장 요 문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의 이러한 유연함으로써 기능을 잃어버린 신체기관이 다시 기능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재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체기관의 기관은 제한하는 거라는 거 절대 쓰인 영어적 표현으로는 해부가 관계 해부가 사역동사로 쓰인 거 이거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비 힐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해부 pp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해부 been trained 이거 봐주시면 되죠. 애들이 이거 잘 몰라요. 정말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해부 때문에 restrained 이렇게 쓰인 거 봐주시고요. 바이에 걸려서 해빙 바이에 걸려서 being false to 이렇게 쓰인 거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similar라는 어휘를 잘 봐주셔야 돼요. 뇌절중에 의해서도 됐고 그리고 이런 거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건 이거죠. 제기대명사 자기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전치사 against 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여기 가서 보죠. 우리가 봐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를 보죠. 어디에서요? 작은 화면이죠. 4 by 3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화면에서 일반적인 작은 기준의 비디오 스크린 에서 다큐멘터리 필름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죠. 동사 1 동사 2 그것을 이 다큐멘터리를 봐요. 어디서 똑같은 작은 넓은 화면 리시버 그래서 16 대 9 16 by 9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너는 아마도 알게 되죠. 상대적으로 little 에너지 체인지 에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목적어의 부정어가 있으니까 에너지 변화 즉 강력한 변화를 보지 못하게 돼요. 강력함의 정도 그러니까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가 스위치 바꿔요. from A to B A에서 B로 바꾸죠. 작은 화면을 큰 HD TV 스크린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나 그 강력함의 정도 느낌의 차이가 이 readily 는 easily of 같은 말이에요. 쉽게 apparent 눈에 보이는 즉 obvious 같은 말이죠. 분명하게 되죠. 이것이 즉 이유가 돼요.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다음과 같다는 것이죠. 몇몇 영화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죠. 강조해요. 여러가지 풍경을 강조하죠. from A to B A에서 B로 실제적인 경치에서 우주선 정쟁 장면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몇몇 영화는 must be seen 얘가 보여지는 거죠. 보여줘야 돼요. 큰 화면에서 보여줘야 돼요. 뭐하기 위해서 전체의 영향을 느끼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고요. because 다음에는 이유가 나오면 되죠. 자 쇼가 있어요. feature 특집으로 다루다 주로 다루어요. 인터뷰를 주로 다루는 이런 쇼들은 주로 보여주죠. 사람을 주로 다루어요. 어떻게요? close up 그 사람만 당겨서 밀접 촬영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을 보여주게 되죠. 이 close up 샷은 어떻게 되냐면 frame out 제거하죠. 모든 것을 제거해요. but but 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도 쓰이냐면 except 라는 전치사로도 쓰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 그 사람의 어깨 인터뷰하는 사람이죠. 인터뷰하는 사람의 머리와 어깨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한다는 것이죠. 비록 모이지만 너는 사용하죠. 올바른 변화한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무엇에 대해서 aspect aspect 라티오니까 화면 비에요. 화면 비를 위해서 올바른 변화한 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스키즈는 주여짜다 주여짜다 형용사 search 어 언 형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언 언 명사 단수명사 얘는 부사 얘는 형용사 search 다음에 형용사 복수명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얘는 없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없어질 수 있고요. 여기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큰 이미지를 어느 쪽으로 지어짜서 집어넣냐면 작은 비디오 스크린으로 집어넣게 되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not only but also 이미지의 크기를 줄일 뿐 아니라 여기는 삽입되어 주었고요. 여기는 비록 모이지만 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렇지는 않지만 에너지도 줄이게 되죠. 그 강렬함도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클로즈업 촬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접 촬영 연결 근접 촬영을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아주 강력한 여기서 댄스는 밀도 있는 인데 그냥 강력한 오디오 트랙은 주어 1 주어 2 주어 3 얘는 도움이 되죠. help 목적어 투 동사 원형 투과 생략 그래서 여기서 투과 빠진 거죠. 발생시키죠. 상당한 상당한 미적인 강력함을 보여주게 돼요. 어디에서요? 작은 화면에서도요. 여기서 벗 대신에 벗을 지우고 여기 앞에다가 도우라고 집어넣어도 되죠. 벗 대신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것들은 Can I compete with 여기 컴퓨터 대신에 컴퓨터 대신에 매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견줄 수가 없습니다. 큰 영화 화면 큰 영화 이미지와 견줄 수 없고요. 아주 아주 큰 볼륨의 서라운드 음향 하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럼 다시 가서 볼게요. 네가 작은 화면 4대3의 작은 화면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받아보게 될 때 그리고 나서 16대9 와이드 스크린 리시버로 똑같이 똑같은 작은 화면에서 보게 되면 너는 아무런 변화 강렬함의 차이를 어떤 느낌상의 차이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네가 작은 화면에서 큰 HDTV 스크린으로 바꾸게 되면 그 느낌 차이가 아주 쉽게 명백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유가 돼요. 풍경을 강조하는 즉 진짜 여기서 액체엘은 진짜 진짜 풍경과 우주선과 여러가지 전쟁 장면을 과 같은 여러가지 배경이나 풍경을 강조하는 몇몇 여가들은 큰 화면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전체적인 느낌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요. 인터뷰를 주로 다루는 쇼는 종종 사람들을 클로즈업 샷으로 담게 보여주게 되고 이 클로즈업 샷은 그 사람의 머리와 어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네가 화면 비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올바른 변환 바꿀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미지를 작은 비디오 작은 영상 스크린으로 쥐어짜서 바꾸게 되면 됐죠? 여기서 스퀴즈는 쥐어짜서 넣다 쥐어짜 넣다 근데 여기서 앞에는 말로 하면 컨버팅 이라고 바꾸셔도 되겠죠. 바꾸게 되면 체인징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여기서 쑤셔 넣다 억지로 작은 화면에 쑤셔 넣게 되면 그림의 이미지도 줄여줄 바는 아니라 그렇게 특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영화의 강렬함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부터 그냥 먼저 할게요. 범 말고요. 그러한 클로즈업 하는 것 클로즈업을 해서 영상을 이어주는 것 그리고 강력한 오디오 트랙이 작은 화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미적인 느낌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큰 영화 이미지 아주 큰 서라운드 소리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알맞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3번이죠. 인터뷰를 주로 다루는 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그래서 클로즈업 장면을 주로 다룬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이게 지금 이 글의 내용이에요. 영화들은 어떻게 봐야 줘야 된다라는 거냐면 큰 화면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On the large On the large 스크린 여기 아래 있는 거를 다시 가서 보시면 이거예요. 5번이죠. 작은 화면으로 아무리 네가 뭐 기술이 좋다 한들 큰 화면으로 아주 강력한 서라운드 음향으로 듣는 것만큼은 견딜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다른 거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Little 아 우선 여기서 Little 들어간 거 봐주시면 돼요. Little Little Relatively Little Energy Change 여기 있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From A to B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However 연결사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From A to B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도 되지 않고요. 화면도 줄일 화면도 줄일 수밖에 없고요. 느낌 느낌도 줄여준다. 좀 멋진 모습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Little 이라는 이 부분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Be Seen 이 부분 봐주면 좋겠고요. 여기 Search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부 뭐랄까 약간 오덕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봐주시면 좋겠고 Help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봐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 없다 견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컴퓨트는 매치하고 바꿀 수 있어요. 경쟁할 수 없다 견줄 수 없다 이렇게 바꿔서 봐주시면 되고요. 어휘 바꿀 수 있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봐주시고요. 아 요거는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 Y 얘네 두 개 구별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8번이고요. 8번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여기는 다시 풀을 심는 거죠. 풀을 다시 풀을 심는 방식은 put in place 사용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동툴이 되어져 있어서 원래 문장은 put a in place 는 a를 사용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풀을 심는 방식들이 사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사용되어 주고 있냐면 result 한트니까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영향들을 이해하면서 사용되어 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미치는 야생동물한테 미칠 수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영향들을 이해하면서 사용되어 주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에 라인이 있어요. 추리 라인 이라는 것은 이거는 수목선 이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면 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게요. 음 이게 도로고 이게 나무예요. 요게 이렇게 나무예요. 그러면 요 높이를 추리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나무에 이런 선들 그리고요. 그런 목초지 나무가 있는 장소를 플랜팅 여기서는 심다 조성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 도로 도로가 도로 주변의 여러 환경 안에서 나무의 높이와 그리고 나무가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거 만드는 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false 투 에요. false 목적어 투 동사 원형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더 높이 날게 하죠. 도로보다요. 나무의 높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도로보다 더 높이 날 수밖에 없겠죠. 언제요? 이런 새들이 길을 건널 때요. 자 여기서 크로싱이라는 것은 분사구문으로 새들이 길을 건널 때죠. 비트윈 다음에는 A&B 근데 여기서 그냥 복숭명사 들어갔어요. 숲의 가장자리 사이 여기가 숲이죠. 여기가 숲이죠. 숲의 가장자리가 여기죠. 숲의 가장자리를 지나갈 때 새들이 지나갈 때 도로보다 높이 날게끔 해주게 된다는 거죠. 보여지듯이 어디에서요? 네덜란드에서 보여지듯이 여기서 as라는 것은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받는 위치로 보시면 돼요. 위치 대신에 as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길가 도로변은 should be widen 넓어져야 되죠. 도로 주변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랜드스케이브 플랜팅 어디요? 굽이 치는데 꾸불꾸불한데 커브가 있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나 커브가 있는 곳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should be setback 제지되다. 합의해서는 안 돼요. 즉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도로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다 나무를 막 심으면 나무를 막 심으면 여기가 굽이 치는 곳인지 가야 되는지 막다른 길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setback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discourage 건너듯 야생동물이 건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건너지 말게 하라는 거죠. 대저적으로요 along 무엇을 따라 직선 구간이 있어요. 도로에 자동차 도로에 직선 구간을 따라서 pastative cover 이런 여러가지 풀들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풀들 나무들을 심는 것은 확장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따라가는 길에서는 다 많아도 된다는 거죠. as close to the load as permit 여기까지 보면 뭐하는 한 뭐하면은요 허용되면은요 무엇에 의해서 도로건설 하고 안전기준에 의해서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자 도로건설법규 여기서는 기준과 안전기준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진다면 그 도로와 가능한 한 가깝게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말이냐면 중앙분리대 교차로 로터리도 되겠고요. 그리고 인터체인지니까 분기점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조경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예민해야 되죠. 야생동물에게 예민하게 지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센서티브는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야생동물에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러를 치면 되겠죠.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정원 방식이나 조경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죠. 얘가 지금 동사인데 수일취를 시킨다면 여기에서는 단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그냥 할프라고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투가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는 끌어들일 수 있고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걸 도와줄 수 있죠. 서식지를 누구한테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한테 서식지를 줄 수 있습니다. 딸기를 만들어내는 식물들은 should not select 선택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러한 딸기류를 만드는 것들은 maybe prove 증명되죠. 매력이 있어요. 동물들을 끌어들이는다고 판명이 되어지지만 옛은 벗이란 같은 말이죠. 치명적이죠. 야생동물한테는 매력이 있지만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do to는 owing to thanks to because of 뭐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죠.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 때문이냐면 교통의 흐름하고요. 가장 가까운 밀접성 교통 교통의 흐름하고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딸기를 여기다가 막 심어요. 딸기를 낳는 걸 막 심게 되면 동물들이 여기서 먹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가는 차들하고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애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야생동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조경계획 여러가지 풀들을 심는 것들이 이용되어지고 있어요. 시행되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길가의 주변에 있는 환경 주변 환경에서 나무들의 높이와 나무들을 조성하고 심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무 새들이 숲의 양 끝 쪽을 건널 때 그 도로보다 더 높이 날게끔 억지로 식힐 수 있는 것이죠. 네덜란드에서 보여지듯이 말이죠. 이 길가는 충분히 넓어야 돼요. 그리고요 구비치는 곳이나 커브가 있는 곳에서 길의 이런 곳들에서는 여러가지 조경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줘야 되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야생동물이 건너는 걸 막기 위해서죠. 대조적으로 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을 따라서는 이렇게 풀과 나무들이 덮는 공간이 쭉 펼쳐져 있어도 돼요. 도로 건설법 과 도로 안전법이 허용되는 한 도로와 가까이 확장돼도 되는 거죠. 여기서 클로즈는 부사로 보셔서 가까이에 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중앙분리대 규차로 로터리나 분기점 분기점 같은 곳을 조성하는 것은 야생동물에게 민감하게 조성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야생동물들에게 서식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딸기를 만들어내는 식물들은 가능하면 선택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나무들은 야생동물에게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위험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교통량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것이죠. 즉 야생동물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영향을 이해하면서 여러가지 식물들을 풀과 나무들을 조성하는 기술이 시행되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가지 형태가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4번이 좀 잘못되었는데 4번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원이나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방식이 있으면 멸종유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서식지를 주고 이 애들을 더 올 수 있게 더 올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도로 주변에 있는 환경에 중심이 되는 내용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4번은 아니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게 지금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사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주실 거는 force to fly higher 이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여기서 crossing 들어가는 거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부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어휘 그리고 여기 discourage 저 어휘를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나무하고 풀이 있는 장소는 가능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얘네 도로건설법 하고요. 도로안전법이 허용하는 한 얘는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려운 데서는 이렇게도 나오겠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센서티브는 어떤 말 레스판시브처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 주변에 관련된 것들은 야성동물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딸기 만들 딸기를 딸기가 나오는 딸기 열매가 나오는 식물들은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봐줄까요? 네. due to는 이렇게 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여기까지 봐줍시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볼 만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장인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resultant 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고 put a in place 저 단어도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휘하고 여기는 이 어휘를 좀 봐주면 좋겠고요. 여기서 as as 쓰인 거 as as permit 여기 쓰인 것 때문에 지금 빨간색 쳐준 것 때문에 이 문장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 지금 수동태로 들어간 거 이 꼴을 수동태로 들어갔구나 라고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어 그리고 여기서는 수동태로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거예요. 주트는 못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단어 하나 봐주시면 돼요. 교통의 흐름하고 아주 가까이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동물들이 치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로드킬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 있는 데이니가 누군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분장 어휘에들 체크해 줬으니까 잘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